대한민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4년 세계군사력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년도 6위에서 1단계 상승의 5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요 변동사항은 프랑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튀르키에가 새롭게 8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전년 7위를 유지하고 전년도 5위에 있던 영국이 6위로 밀려났으며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5위에 랭크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 전쟁 발발로 인해 2차 대전 후 최고의 전쟁 위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 주모자는 러시아와 이란이고요. 중국과 북한은 잠재적 동조 세력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각국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군사력 평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만 군사력 평가는 참고 자료일 뿐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과 전쟁의 성패는 다르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준비와 능력은 훈련된 병력과 전쟁에 임하는 전 국민의 의지와 군의 사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지만 만에 하나 싸워야 한다면 기필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가적 국민적 의지와 단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는 핵을 제외한 병력과 무기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력과 비상 동원 가능 전력 등 60개 이상의 항목을 평가해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연전 연패를 거듭하며 최악체라는 오명을 쓴 나라인데요. 하지만 60년대 이후 제조업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오며 지중해의 강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비군 34만 명에 예비군 4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항해군의 상징인 경항공모함 두 척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합니다. 9위는 파키스탄입니다. 국가 경제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비군 병력은 65만 명에 예비군 65만 명을 보유하였으며 3세대 이상 전차 1200대를 주축으로 총 4천여 대의 전차를 갖춘 강력한 육군과 4세대 이상 전투기 230여 대를 보유한 공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의 현대화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앙숙 관계인 인도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파키스탄 역시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위 트루키에입니다. 트루키에는 서아시아 기준으로 이란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요 군사강국이며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병력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상비군 43만 명에 38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했습니다. 특히 육군은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인데요. 이는 냉전 시대의 서아시아 지역의 대공산권 최전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차 1,400여 대 자주포 천염은 장갑차 6,500대를 보유했으며 300여 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7척 호위함 17척 잠수함 13척 등 총 265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위권 밖에 있던 트루키에가 2024년 8위에 랭크된 데에는 바이락타르 같은 무인기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은 전차와 자주포 획득 그리고 국산 5세대 전투기 칸의 개발 등 강력한 군수산업 육성의 성과로 보여집니다. 7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매년 오후 6위로 평가되던 군사강국인데요. 순위가 계속 하락해 작년은 8위 올해는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상비군 25만 명에 예비군 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육군은 빈약한 편이며 공군은 4세대급 전투기 320여대를 보유한 강력한 공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2위의 해군력으로 평가되는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했으나 중국 해군의 급속한 팽창으로 그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2척과 헬기항모 2척 강습 상륙함 3척에 호위함 구축함 44척에 잠수함 22척을 보유한 해군력은 질적으로 우수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gdp 대비 2%의 군사비 지출을 결정하고 경항공모함 2척과 각종 잠수함 수상함 건조를 시작으로 군비 확충에 들어갔으며 향후 군사력 순위 또한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상비군 18만 명에 예비군 8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크지 않으나 공군은 4.5세대 이상 160여 대 등 총 66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습니다. 해군은 항공모함 2척 강습 상륙함 2척 호위함 구축함 36척과 잠수함 9척을 보유했으며 한때 전세계 바다를 호령한 나라인 만큼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해군은 최신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호를 주축으로 그들의 항모전단을 전세계에 파견하고 있고 우수한 군사기술을 보유하여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6위에서 영국을 제치고 한 단계 상승한 5위에 랭크되었는데요. 상비군 51만 명에 예비군 310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 서방국가 중에서 유사시 즉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력 규모에서 단연 1위의 국가입니다. 3세대 이상 전차 2천여 대와 2천3백여 대의 자주포를 보유해 포병 화력은 미군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은 42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한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했으며 해군은 강습 상륙함 2척에 포위함 구축함 29척과 잠수함 2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로도 만들지 못했고 전차 한 대 없어 한 매칭 경험을 갖고 있으나 70년의 자주국방 정책으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을 생산해 수출하는 위치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정밀 탄도미사일과 방공무기를 보유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세계 최대의 탄약과 무기 생산 능력은 핵 빼고 다 만든다는 무서운 방위산업 역량의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4위부터 1위의 국가들은 매년 순위 변동이 없는 부동의 국가들입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상비군 146만 명의 예비군 116만 명을 보유했습니다. 4,600여 대의 전차와 660여 대의 전투기, 항공모함 두 척의 강습 상륙함 열 척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쟁국인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과도 국경 갈등을 겪으면서 매년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상비군 425만 명의 예비군 185만 명을 보유했습니다. 병력 수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였고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00여 대의 전투기와 항공모함 세 척을 보유 중이며 특히 최근 14년간 국방비를 10배 이상 증가시키며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총 5척의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을 노골화하여 주변국들을 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상비군 150만 명에 예비군 200만 명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몇 십만 명 동원해도 큰 어려움을 겪어 세계 2위 군사력이 만나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비군은 전혀 훈련이 안 되었고 부정부패로 군사준비태세가 엉망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00% 사실이 아닐지라도 보유한 무장과 러시아의 군사기술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계속 2위로 평가받는 듯합니다.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상비군 133만 명, 예비군 129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gfp 평가에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명실상부한 1위라 할 수 있으며 전력 또한 2위 러시아나 3위 중국과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국방비 천조국답게 전 세계 1위부터 12위의 국방비를 다 더한 것보다 많으며 기술력과 자금력, 정보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군사력의 차이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육군전력은 3.5세대 전차 6천여 대 자주포 1,500대와 총 1만 3천여 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전력은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에 맞먹는다는 항공모함을 11척 보유하고 있으며 경항공모함 9척 강습상륙함 40척 등 총 490척의 해군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유사시 지구상 어느 지역이든 24시간 이내 타격 가능한 능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군사력 상위 10개 국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1위 국가인 최강 군사강국 미국의 위치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압도적인 군사력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고 한껏 기가 살아있는 북한은 군사력 순위 34위 수준이고요. 쓰지도 못하는 핵 가지고 남한을 점령하겠다는 등 협박을 해대는 노릇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남한을 침략하는 순간 그날이 본인의 재산 날임을 깨닫고 경거망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계 군사력 5위에 랭크된 대한민국은 자만하지 말고 군과 국민들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계속 핵으로 협박을 한다면 우리도 자위권 보장을 위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주